오늘의 미션은? 내가! 나 세대겠군! 가볼까요? 목표물 확인! 문대구 냉방! 아웃! 전기가 줄줄 새고 있잖아요! 에어컨도 쉴 틈을 주셔야죠! 저게 뭐예요? 에이차! 여기는 시베리아 같구만요! 답답한 옷차림! 아웃! 여름철 건강 온도는 26도구만요! 보험에 아까운 거 티비는 누가 보고 있대요? 무심한 저기낭비! 아웃! 미션 성공! 광수야, 너 플러그 뽑는 거 잊고 왔더라